좀 이상하다. 웬일리 이빨을 다 닦고. 옷은 다 왜 벗었어? 웃을 거 같아. 옷은 왜 벗었네. 이러고 있어. 옷 입었는데? 왜 옷은 다 벗었어? 좀 이상하다. 웬일리 이빨을 다 닦고. 전화 줬는데? 아 저 너무 웃겨가지고. 사람이 웃기긴 해. 신체 처럼 웃겼어. 아 죄송합니다. 전날 밤 같은 느낌으로. 야 어떻게 되세요? 진짜 막혔잖아. 진짜 안 웃을 수가 없다.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번 더 준비할게요. 한 번 더?